3D 프린팅을 위한 나사선을 틴커캐드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사선을 만들기 위한 원기둥 하나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건데요. 지름은 37, 그리고 이제 사이드는 올려야겠죠. 값을 올려야 더 둥글게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값을 올려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 도형, 베이직 쉐이프 말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찾기는 쉽지 않고요. 베이직 쉐이프 저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보이는 돋보기를 눌러서 영어로 이제 스크류죠. 스크류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사선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별을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두거든요. 그러면 여기 베이직 쉐이프 말고 페이버리 즐겨찾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형들이 나타나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사선을 가지고 오면 이 나사선 도형의 각 값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값을 조정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네모점을 움직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제대로 받아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내부 반지름은 이 나사선의 여기 안쪽 반지름이고요. 외부 반지름은 이 나사선의 바깥쪽 반지름입니다. 지금 20이니까 두 배, 여기는 지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0, 40이죠. 그리고 이제 높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20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나사선의 끝점이 조금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입력한 값보다 실제 값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이 값은 둥글기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치수는 제가 임의적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물체에 따라서 값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회전수는 4번 하면 이렇게 나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둥근 원기둥이랑 합체를 할 건데요.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요. 얘 높이는 20입니다. 나사선이랑 같은 높이로 만들 거고요. 두 개 선택해서요. 정렬 L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모든 면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그룹으로 합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선, 나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끝점이 이 끝에, 그리고 이 밑에도 있습니다. 이 끝에 얘가 살짝살짝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지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윗면에다가 올려서 도형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여기 두 개 그룹 해서 위에 튀어나온 나사 잘라주고요. 얘 뒤집어서 뒤집어서 할게요. 그러면 이 위에도 삐죽 튀어나와 있죠. 바로 구멍 도형 사각형 올려서 이렇게 넓게 해서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D 눌러서 기준 바닥에 올리면 이렇게 20짜리, 높이 20, 나사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의 반대쪽 부분이죠. 반대쪽 부분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음... 20이니까 똑같이 높이는 20으로 맞출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얘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해서 구멍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빼주는 거죠. 네.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서 얘를 그냥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나사의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빼게 되면 이제 너무 딱 맞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출력한 다음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안쪽을 조금 더 크게 파주는 게 좋은데요. 얘는 높이는 변형하지 않고요. X와 Y값만 조금씩 키워주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얼마나 키우냐 이건데 키우는 거는 보통은 제가 앞에 퓨전에서도 그랬지만 사용하는 레이어 값에 맞춰서 키운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0.3 레이어로 주로 출력하는 분이라면 이제 38.6이 되겠죠. 지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살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0.3, 오른쪽도 0.3 이렇게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8.6 그러면 이 구멍 도형 자체가 살짝 커진 상태로 안을 파주는 겁니다. 근데 이 틴커케드가 조금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면 원기둥에 지금 이렇게 네모네모가 좀 보이잖아요. 이 틴커케드는 온라인에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메쉬 수가 좀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만 해서도 사실 드러는 가는데 좀 빡빡해서 저는 세 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레이어 값에 세 번 정도를 더 빼준다. 빼는 도형의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38.9 여기는 38.9 이렇게 높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 가로 XY축만 살짝 키운 다음에 이 두 도형을 다시 정렬해서 정렬해서 구멍을 파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출력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틴커케드에서도 나사선 그릴 수 있고요.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구멍이 조금 더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